성령과 구원 에베소서 2장 20-22절 고기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맞배기는 보여드렸던 구절 같네요 여러분은 사도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니 여기서 여러분은 성도죠 성도 사도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머리에 해당되는 사지가 있잖아요 팔다리 사지 사지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성도고요 머리에 해당되는 분이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이런 설교도를 갖고 계셨다 인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 자명한 부분은 취하시면 되죠 성자가 머리다 그러면 성자가 머리고 성자랑 우리가 연합해서 뭐 무수한 연합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동서남북을 그려놨습니다만 성도들과 성자가 하나로 연합해서 성도가 또 성자의 지체 몸의 한 부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그럼 그대로 천국이고 교회죠 지금 그냥 건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로서의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성자 성도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역시 사도바울이 주장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분이고 아버지의 영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린 몰라 괜찮아 하고 일체를 판단 중지하고 빛 안에 머무시면 어떻게 되죠 빛 안에 머물면 성령의 빛 안에 머물면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바다에서 그냥 하나가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나와 남이 없어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와서 인류에게 펼쳐지는 게 이웃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와 남이 하나 된 자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나와 남이 없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영 자리에서 I am 오직 성령이란 게 뭐예요 I am 오직 내가 현존한다 하는 그 자리 영원한 나의 현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게 여러분이라는 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성도들 중에 멘토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한 분 한 분의 뭐겠어요 한 분 한 분의 이 성도와 성자가 뭐로 연합하겠어요 영혼 육이죠 영혼 육인데 한 성령 성령이 다 하나니까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애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혼들이 하나로 깨지면서 이 각각의 혼들이 성자의 또 영혼과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역할을 하는 거고 육도 있겠죠 육도 우리 애고의 작용이니까 자 혼과 육과 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영은 온 인류가 하나고 하나인 영이고 성령의 나툼이고 혼이 다양하니까 혼이 다양하니까 우리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고 또 다양한 육을 가지고 이 혼이 드러나는 거죠 자 영혼 육을 우리의 실상으로 봤을 때 성자와 성도가 연합한다는 건 한 성령 안에서 이 혼과 육이 변화한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혼과 육이 변한다 혼과 육이 어떻게 변하냐 영이 성령이 거듭남으로써 원래 우리 안에 영이 임해 있었지만 영이 있는지 몰랐는데 죽은 영 상태인데 영이 거듭난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 부흥이라는 말이 성령이 거듭난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영이 거듭남으로써 혼과 육이 다 거듭나게 됩니다 영이 거듭나는 걸 칭의 혼이 거듭나는 걸 성화 육이 거듭나는 걸 영화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칭의 성화 영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육에서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육에서 영 안에 새겨져 있던 십자가의 진리가 혼의 세계에서 구현되고 나아가서 육의 세계에서까지 온전히 구현되면 여러분 영혼 육 여러분의 심신이 그대로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천국이 뭔지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천국이 뭔지 다시는 잊어버리시지 않게 머릿속에 탁 박히게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의 근거에서 천국은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여러분의 영혼 육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겠죠 성령은 아니요 천국은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 육의 세계이다 요거 밑줄 밑줄 치고 외워주세요 천국은 뭐다? 딱 하나입니다 본질의 천국 현상의 천국 하나로 딱 깨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진리가 구현되는 영혼 육의 세계 여기서 영은 성령의 영역이라면 혼과 육은 우리 현상계의 애고의 영역이죠 아무튼 영혼 육을 통해 성령의 진리가 구현됐다면 그 세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다 특히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경지를 체험한다면 지상천국이다 그게 지상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지상천국의 구현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가 오셨다면 하늘이 지상천국을 만드실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천국이 만들어질 거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몸이 돼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거다 그걸 건물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건물의 머리돌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주춧돌 같은 존재고 우리가 그 주춧돌 위에 올려지는 건물의 모습 하나하나의 건물들이다 그 건물들이 우리고 그러니까 천국과 교회가 그대로 하나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고 성전이고 천국인 거예요 모여 있어만 교회고 건물을 올려야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육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도 한 적 있죠 우리 육체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 왜? 그 안에 거듭난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성령이 깃들어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전체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천국을 이 지상에서 구현해 갑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성령이 머무는 곳 성령의 진리가 구현되는 곳은 다 천국이고 성전이죠 자 이 얘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성자를 믿지만 결국 우리가 성자를 이해하려면 성령 각성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생전에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말 이해하려면 너네들이 성령 받아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우린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래서 제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을 통해 눈에 보였던 성령의 화신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진리가 곧 그리스도의 진리니까 성령의 진리인 사랑의 진리의 순복함으로써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도 성령 안에서 사셨으니까 성령의 진리 사랑의 진리가 그대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된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랑의 진리에 순복하고 늘 성령 안에 살면서 늘 성령 안에 살면서는 칭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진리에 순복하는 건 성화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려요 천국이 돼요 우리가 그대로 천국이 되고 교회가 돼요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에 영혼육이 바로 교회여 천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영혼육이 바로 교회여 천국이다 이 기본관념이 안 잡혀있고 성경을 읽으시면요 다 이야기가 산으로 갑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천국에 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퍼뜨리라고 그러고 그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바올 때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풍성한 설명이 나오는 거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지금 사도바올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그 자리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 영혼육의 세계를 말한다고 보셔야 정확한 성경 이해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실래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오라고 얘기했죠 빌라도한테 잡혀가셨을 때 내 왕국은 빌라도한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오 그러면 이 왕국이 천국인데 그럼 천국은 어디 있다는 걸까요? 저 하늘나라예요 이렇게 멀리 이해하면 또 안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 막연히 천국이 있을 거다 명원히 여러분들 천국 못 가세요 손에 잡혀야죠 천국이 손에 잡힐 뜻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고 체험이 돼야지 천국에 가죠 이해하세요? 내 왕국은 진리의 왕국입니다 성령의 진리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왕국입니다 그럼 그 왕국은 뭐냐? 성령에 새겨진 아버지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육의 세계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과 육의 세계 특히 여기서 영혼이 중요해요 이 육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구원의 순서가 칭의 성화라는 건 영혼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영이 각성되고 혼이 거룩해져야 그 뒤에 육까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육은 거룩해진 혼한테 어울리는 몸이지 영혼이 각성되지 않았는데 부활체라는 걸 얻고 싶다 영생을 얻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마지막 영화 단계에서 얻게 되는 영생은 칭의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얻은 뒤에도 우리는 또 계속 더 거룩해져서 완덕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긴자가 될 정도 되면 우리의 탐진치랑 싸워서 이길 정도의 실력이 되면 영화를 얻게 된다 라고 해서 성화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큼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더 완덕의 경지 예수님만큼 거룩해지려고 우리는 더 닦아가야 됩니다 칭의 성화 영화가 더 더 더 익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구조적인 순서가 왜 칭의 성화 영화로 돼 있냐 영혼육 단계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고 육이 거듭나고 영혼이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서 제대로 말하면 진리가 구현된 영혼육의 세계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거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진리가 구현된 우리 영혼을 1차적으로 말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천국이고요 성령 자체가 천국이고요 왜 여기서는 성령의 진리가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우리 혼이 중요해요 혼의 차원에서 성령의 진리가 구현되어야 되니까 욕심을 제압하고 양심이 승리해야 되니까 욕심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칠죄 있죠 영화 세븐에 등장했던 칠죄종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그 일곱 가지도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게 과했을 때 죄예요 그러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그냥 욕심을 잘 다스려서 양심으로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 혼이 거룩해집니다 영혼이 거룩해지는 게 포인트다 그 거룩해진 영혼 여러분이 지금 성령과 접속했어요 IM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과 접속했어요 그럼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칭의 차원의 천국을 여러분이 채용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몰라의 기도만 해도 무지의 기도만 해도 모른다고 판단만 중지하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현존이 강력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러게 되면 이 나가 애고 처음엔 애고였지만 나와 남이 없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IM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영이에요 애고 차원 혼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판단 중지만 하고 존재하시면 잠만 안 자고 계시면 그게 성령 각성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천국에 진입했죠 성령이야말로 본질적인 천국이니까 거기 진입했죠 그 다음에 현상으로서 천국이 뭐예요 혼과 육 차원에서 구현되는 건 현상으로서의 천국입니다 이거 구분하죠 영의 세계는 본질로서의 천국이고 시공 초월한 천국이고 혼과 육에서 진리가 구현되면 이건 현상으로서의 천국이다 이제 현상으로서 천국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도 그 세계에 들어오게 확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도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영혼 차원에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구현된다고 했을 때 땅에서 일단 땅에 있는 내 몸뚱이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먼저 구현되고 몸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영혼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육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육의 부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육의 거듭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이 거룩해지면 내 몸뚱이도 거룩한 일에 종사하겠죠 그래서 육이 구현받는 거고 더 깊은 구원은 이제 이 육은 지상에 버리고 가야 되지만 영적인 육, 부활체를 얻어서 천국에 맞는 육체를 얻어서 들어가는 게 더 심오한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다 구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다스려지는 영혼, 육의 세계가 성경에서 말한 천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내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 영혼의 세계에 있는 왕국이다 이겁니다 본질이 영혼의 세계에 있는 왕국이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한테 안 잡히게 했을 것이다 나도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왕국의 군주였다면 전쟁 났겠지 너가 날 어떻게 잡아? 그런데 내 왕국은 세상에 있는 왕국이 아니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있는 왕국이야 영혼의 세계에서는 내가 군주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구에 없다면 예수님이 군주라는 걸 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한 분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의 군주가 누군지 바로 알아보겠죠? 예수님이에요 성자 불교에서 말하는 십지보살 견성을 해야 십지보살이 뭔지는 알죠 부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야 알죠 자기가 견성을 해야 똑같아요 성령 각성을 해야 성령이 부응해야 성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랑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면 진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가 돼요 불교도 견성해야 진짜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절에 다닌다고 불자면 제대로 이 견성도 안 하고 어떻게 부처님하고 연합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면 성령이 뭐가 필요해요? 건물만 지어놓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내 왕국은 세상에 안속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36절이고요 37절 가면요 빌라도가 물어요 그렇다면 그대가 왕인가? 왕국이 있긴 있나 보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천국에선 내가 왕이다 영혼의 세계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의 세계에선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나는 왜 왔냐? 그럼 여기 왜 태어났냐?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다 아버지의 진리인 사랑의 진리죠 그게 결국 성령의 진리 아닙니까? 성령의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구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 만들러 왔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안에 있는 진리가 이 땅에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황금유리 사랑이 구현이 안 되니까 사랑을 구현해서 이 땅을 전체를 빛의 세계로 만들어서 모두가 다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빛이 나죠 사랑이 지금 그런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된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니까 빛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나와 남이 없는 순수하고 영원한 나의 현존 그 자리에서는 나와 남이 모두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소 성령의 진리 증언해가지고 이 땅에 진리의 왕국 세우려고 왔다 하늘에서 내가 왔다 지구가 아무도 누가 군주인지도 모르고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살더라 영적 대통령이 난데 영적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실질적인 인간 중에 통치자는 예수님이니까 대통령 맞죠 예수님한테 대통령 자리를 준 그 권위를 준 본질적인 우주의 근원적인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죠 영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들은 천국에 사는 자들이겠죠 여러분 진리에 속한다는 건 성령의 진리로 영혼육이 거듭나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층위 단계의 천국에 살건 천국의 영주권자 제가 얘기하는 성화 단계의 천국에 살건 천국의 시민권자 영화 단계의 천국에 살건 천국의 통치권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화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 됐다고 그러니까 성화만 얻고 영화는 못 얻은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영화를 얻은 뒤에도 계속 성화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완덕의 경지인 완덕에 이를 때까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들을 수 있어 빌라도 당신 안 들리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말을 들을 거야 내가 왕이란 거 알 거야 내가 왕이 대통령이 지구까지 왜 아느냐 지구에 분접 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분접 내려고 왔는데 알아보는 이들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천국 개척하고 확장하려고 그럼 그 천국 개척하고 확장하는 비법은 뭔가요? 성령 받아라예요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모르면 성령 자체를 모르면 영혼육이 무슨 수로 다시 거듭나요 영은 죽은 영 상태일 거고 혼은 죄악에 가득한 혼일 거고 욕은 죽으면 사라지는 육일 뿐이겠죠 타락한 육일 뿐이겠죠 자 그 다음 누가 보금 17장 20에서 21절 그럼 본질로서의 천국을 강조하는 예수님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상으로서의 천국을 얘기하셨다면 본질로서의 천국도 얘기하셨겠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한테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냐는 질문 받으셨는데 그때 그들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걸로 오지 않는다 물질 세계가 아니야 일관된 얘기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야 물질 세계에서 찾지 마 이 얘기는요 물질 세계는 천국이 아니라는 건가 아니에요 영혼육에서 육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주인이 하나님이지 누구겠어요 천진만물을 누가 낳는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도 천국이 맞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성령을 받지 않고 물질 세계에서 천국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찾으려면요 너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성령 받아서 너의 영혼육을 거룩하게 거듭나게 해야 그래야 이 물질 세계에서 천국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안 그러면 물질 세계에서만 찾아가지고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도 세속의 왕국이 아니다 내가 속한 왕국은 영혼의 세계다 영혼이 거듭난 사람한테는 물질마저도 천국으로 보일 겁니다 그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오지 않다 그러니까 봐 천국이 여기 있어 천국이 저기 있어라고 말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세루살렘이 내려오 이거 다 상징이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오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변해야 영혼이 거듭나야 천국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면 이 세상이 그대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받고 보면 이 세상이 그대로 에덴 동산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영주권자가 되고 지상천국의 영주권자죠 몸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물질력이 몸을 갖고도 지상천국의 영주권자가 되고 사랑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구나 해서 그 법을 지킬 줄 알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사도바울처럼 더 나아가서 부활체까지 얻어버리면 살아서 살아서 영생을 얻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까지 돼버려서 천국의 통치권자 그런 자들은 나랑 함께 천국에서 왕로를 탈 거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진리를 다 증언해 놓고 가셨잖아요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자를 키워냈고 이루어질 수 있게 사도들을 키워냈고 성령을 받아라 해서 성령을 퍼부어주고 가셨죠 가신 뒤에도 또 퍼부어주시고 왜? 영원의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 각성만 하면 예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퍼부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성부성자는요 여러분이 성령에 접속하면 영원히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런 때가 없겠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바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바라는 거예요 지상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바라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이미 지상천국이기 때문에 지상천국이 오네 안 오네 하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한 분 한 분한테 지상천국이 많은데 그게 이 전 세계적으로 51% 이상의 힘을 얻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해계모니를 잡게 되는 날이 예수님이 제립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이 초림 때 이미 다 조치해 놓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성령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땅끝까지 천국을 확장하라고 가셨는데 확장하면 그때 오겠다고 하신 분이 확장하는 법도 얘기 안 해놓고 가시면 말이 안 되죠 다 방법 얘기해 놓고 가셨죠 방법이 뭐냐 성령 받아라 그리고 사도들한테는 성령을 성령 세례해가지고 성령 받게 도와줘라 첫째 두 번째 너네가 성령 받게 하라는 거 영적 각성 도와줘라 원제를 사해주고 영적 각성 도와줘라 그다음 너희들이 혼과 욕을 어떻게 쓰는지 모범이 돼서 보여라 구체적으로 혼을 어떻게 쓰는지 본보기가 되어라 성령 세례해 주고 다니면서 너희가 직접 성령의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본보기가 돼서 보여줘라 그리고 이걸 땅끝까지 전파해라 이것만 지금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 땅에 천국은 이미 온 겁니다 마무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짓는다는 거지 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교회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PC방만 확장됐지 천국 천국 온라인에 들어가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은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게 좀 우리가 개탄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라 여기 천국이 있다 저기 천국이 있다 이런 말 못한다 사실 하나님의 왕국은 본질로서의 천국을 말합니다 성령 왜냐하면 바리세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따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바리세인들한테 뭐라고 했냐 천국이 이미 그대를 가운데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로 임해 있느냐 성령으로 임해 있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숨쉬고 울고 웃고 움직이고 우리가 꾸물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힘이 없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건요 이 전기랑 같아요 성령이 우리 선풍기도 콘센트에 꽂아야 돌아가죠 우리가 살아서 생각감정 오감이 돌아가는 것은 성령 성령의 에너지 받아서입니다 그런데 코드 뽑아버리면요 끝이죠 성령이 나는 그 I am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성령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바리세인들 너희들 가운데도 이미 왕국은 임해 있다 본질로서의 왕국인 성령이 임해 있다 이 소리고요 로마서 14장 17절은요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생각한 천국이 뭔지 바울이 예수님의 천국 사상을 이어받아서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천국 가서 막 뭐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혼이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혼이 뭘 누려요 성령의 성령이 주는 기쁨 평화 성령의 진리가 인도해 주는 정의로우 천국은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말한다는 걸 여기서 육을 뺀 게 지금 사도 바울은 영혼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그대로 천국이다 여러분 저랑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죠 이해하시기 더 좋을 거예요 교회 나갈 때보다 지금 이해하시기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같이 이렇게 지금 격해 있는데 모니터만 보면서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몰라 괜찮아 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기뻐해 버리면 그대로 성령과 각성이 됩니다 성령과 접속이 돼서 성령 각성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걸 느껴요 평화로운 기쁨 정의로 자명해짐을 느껴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의 세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냥 육체적으로 가는 교회보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인 양심톡톡 이 자리가 사이버 천국이 돼 버려요 온라인 천국 온라인이 되면 천국 영라인 천국 영혼 라인을 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같이 접속해서 우리가 같이 논다는 것을 더 이해하시기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떨어져 있지만 영혼에서 하나 되는 이 느낌을 얻으신다면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에서 하나가 되듯이 서로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듯이 영감을 주고받을 수도 있듯이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감을 나눈다면 우리는 이 사이버 세계를 활용해가지고 온라인을 활용해서 교감을 나눈다면 온라인의 세계가 그대로 진정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더 쉬운 방편 쉬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누가 보곤 9장 27절요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왕국 볼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오해했죠 많이 오해했죠 죽고 나면 볼 천국을 살앎어 본다고 하니까 당대의 천국이 오려나 보다 심판이 당대에 이루어지려나 보다 우리 죽고 나는데 무덤에 묻혀있다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날을 당대에 보려나 보다 기대해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의 세계가 1차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는 거고 더 가면 살아서 부활체 얻어서 천국 당당히 들어갈 사람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 내 말 믿고 따르기만 하면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분이니까요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영혼육이 머무는 세계가 바로 지상천국이라는 걸 명심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금 12장 29절에서 32절이요 그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구하지 말고 유명한 구절이죠 근심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너무 아니 지금 살기 죽겠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데 이런 구절은 의미가 있나요 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다 구할 줄 아는 거다 하나님 자녀라면 이러지 마라 이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그대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 오직 그대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마태보금에서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럼 이 왕국이 뭐겠어요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육의 세계 먼저 그대의 영혼육을 구원하라 이겁니다 그 생각만 해라 의식주보다 성령 받아가지고 빨리 혼을 고룩하게 해서 양심이 욕심을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육도 죄 안 짓게 만들고 나아가서 육도 부활하게 만들어라 여기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이런 것을 그대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의식주도 다 더 먹고 살만하게 해줄 거다 왜? 이런 고룩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룩한 사업 성도의 사업 사도의 사업을 하니까 결국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업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그리스도의 사업은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회장님이고 그리스도가 사장님이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회사에 취업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이어서 한다면 그건 결국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건데 아버지가 월급 안 주겠냐 이것 좀 이해되시죠 어린 양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버지는 웬만하면 주고 싶어서 지금 환장하게 계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 간판 중에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버지가 미쳤어요 지금 공부만 하려고 하면 하도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유저들이 너무 없어서 신임 하나 오면 막 고랩들이 와서 막 아이템 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하듯이 아버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누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믿고 구하면 성령 퍼부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단 성령 받으면 천국에 한 달이 걸치는 거니까 천국 관광은 다녀온 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엉터리 브로커들 만나면요 천국이 아니라 엉뚱한 엉뚱한 데 분양 받으십니다 제가 그래도 저기 정통한 브로커라고 자임합니다 제가 천국 천국 분양 받으시기에 인도해 드릴게요 지금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5절까지 더 읽어볼까요 여기 유명한 구절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요 뭐 들으시기 편하실까요 나에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교회 가면 천지입니다 다 믿는다 그래요 목숨을 걸겠다 그러고 자기를 사지에 보내달라고 노래하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 주님 병고친다 그러고 주님의 힘으로 별짓다 한다고 하는데 하늘의 왕국이 뭔지 아셨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육의 세계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영혼 육의 세계 그러니까 분명해요 예수님은 이 관점이 그래서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에 못 보내줘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모두 다 하늘의 왕국에 못 간다 하늘 나라 가려면 거긴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 육의 세계니까 맞춰야죠 조건을 맞춰야죠 거긴 못 들어간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뜻 이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실천하는 자라야 성령의 진리 양심의 진리를 따르는 자라야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상 뭔 말이 필요해요 그날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예수님 없는 동안 주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마귀도 쫓아내고 기적도 했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별게 다 있을 거예요 사도들도 죽은 사람 팔리고 했어요 예수님만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라고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볼 때 지금 이게 흡족하지가 않아요 이런 현상은 성령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할 거다 너희 악한 자들아 성령 받아가지고 네 욕심으로 쓴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어디 가서 내 이름으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죠 내 이름 팔고 다니지 마라 거의 이 수준입니다 아쉽죠? 좀 더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그대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거의 마지막 말씀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헤어져야 돼 그동안 수고했고 하면서 성령 쏴줄게 이런 얘기하는 구절인데요 14장에 요 얘기만 보고 끝낼게요 그대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믿고 예수님은 형과 오빠라고 그랬죠 아빠 믿고 오빠 믿어봐 이거죠 당시 사도들한테는 형님이겠죠 아버지 믿고 아빠 믿고 형 믿어봐 맏형 믿어봐 나의 아버지의 집 결국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집 거기는 왜 이렇게 나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동생들이 자기가 혈육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혈육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동생인지도 몰라요 아빠도 친아빠인지도 몰라요 예수님만 친아빠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죠 독생자죠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몰라요 자기 육신의 형제 자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믿고 맏형 믿어봐 너네 찾아 여기 온 사람이야 저기 천국에서 형제들 찾아 여기까지 왔어 우리 아빠 집에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거쳐할 곳이 많아 이 얘기는요 천국에는 차원이 다양하게 있어 칭의의 차원 성화의 차원 영화의 차원 다 있어 너네도 들어갈 만한 비집고 들어갈 만한 차원이 있어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대들한테 말했을 거야 미안한데 자리 없다고 얘기했을 거야 내가 뻥칠 사람 아니지 아버지의 말 그대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대들을 위해 그대들의 거처를 미리 준비하러 간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이라 제대로 성령이 각성돼가지고 지상천국이 제대로 펼쳐질 때는 오순절 강림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진정으로 사도로 거듭날 때거든요 성령 받아가지고 지상천국 성령의 진리가 그분들의 영혼에서 구현돼요 육에서도 구현되는 거죠 영혼이 바뀌니까 자 그러니까 그대들의 거처라는 게 뭐냐면 지상천국을 말하고요 지상에 사는 성도들이 머무를 천국입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영혼의 세계죠 그 세계를 내가 미리 준비하러 간다 가서 그대들의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그대들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지상천국에서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 육의 세계에서 그대들도 같이 머물게 될 거다 거기서 나를 만나서 내가 천국의 통치자라는 것도 그대들이 이제 자명하게 알게 될 거고 영혼이 성부성자와 헤어지지 않으면서 성도가 지상천국에 함께 살면서 죽으면 천상천국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지상천국에 같이 살면서 또 죽은 뒤에도 그 또 지상천국에 있는 존재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함께 영혼이 천국 확장 사업을 해보자 천국의 개척 확장 사업을 영혼이 함께 해보자 이 사도들은요 제대로 선발된 저기 하나님 회사 직원들이죠 오디션 합격한 분들이 열두명 그중에 한명 유다 탈락하고요 나중에 또 한명 충원하고요 거기에 또 중요한 역할 하신 분 해가지고 명동성당인가요? 가면 십사 사도까지도 얘기해요 여기 또 빠진 마리아 같은 빠진 사도도 있어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배제된 마리아 같은 사도도 있어요 남자 사도들한테 못지않은 여성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로 대표되는 근데 그 당시 유대에서는요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었던 때 몇 천명이 있었다 그러면 남자 숫자만 샌 거예요 그럼 여자나 아이들은요 뺀 거예요 성인 남자들 기준이에요 모든 숫자가 훨씬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다실 때 십이사도랑 다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성 제자들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죠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 여러 몇 명 같이 다녔다 그 이상 등등이라고 해서 자세히 소개를 안 해줘서 그렇지 사실은 남녀가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당시 되게 이채로운 일이죠 여성이 그렇게 모임에 끼어가지고 돌아다니고 하지 않던 시대거든요 예수님은 다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파들 바리세파나 다른 문파들이 볼 때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저 예수님 근데 말 들으면 또 너무 자명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거예요 뭘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성령과 구원 성령 받아서 진정한 구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5 5 5 6 6 8 8 9 10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